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 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스윙을 빠르게 해서 비거리 늘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비거리를 내려면 스피드가 빨라져야 하는데 이런 스피드를 방해하는 생각과 요인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생각은요. 제가 했었던 생각인데요. 아마 많은 골프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제가 골프를 처음 칠 때 굉장히 사진도 많이 보고 잡지도 많이 보고 스윙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박세리 프로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그 사진에 너무 멋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장 너무 열심히 했던 연습인데 이렇게 팔로우스를 탁 이렇게 팔을 피면서 이렇게 팔이 쭉 뻗어져 있는 이런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다. 내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 팔로우스를 때 팔이 쭉 펴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열심히 이 연습을 집중해서 하게 됐죠. 쭉 뻗으려고. 쭉 뻗으려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생각에 대해서 세일 아나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많이 생각했죠. 사실 진짜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공감하실걸요. 왜냐하면 박세리 프로의 사진을 봤다고 했지만 저도 수많은 프로들의 멈춰있는 그 순간의 사진들을 많이 봤고 영상으로 보더라도 뭔가 쭉 뻗어서 넘어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영상을 찍으면 난 늘 치킨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팔을 제발 좀 뻗고 싶다는 생각에 애초에 칠 때 좀 뻗는 걸 의식해서 쳐야 하나? 이런 노력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세연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이야기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했었던 양팔을 펴는 이 동작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팔이 쭉 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하고 나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또 거리도 안 나가요. 이 동작에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결국 이 팔로우스로 동작은 내가 잘하기 위해서 탕 하고 팔을 폈지만 이 팔을 이렇게 쭉 피는 순간 오른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클럽을 의식적으로 나는 잘하기 위해서 팔을 앞쪽으로 쭉 보내줬는데 이 동작은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힘이 들어갔어요. 아까 주연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이 들어갔으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요? 이미 힘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니쉬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팔을 쭉 편 상태로는 피니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클럽을 잡아당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내가 이 팔을 쭉 피려고 한 그 동작 때문에 치키닝 동작이 나왔다. 왜냐하면 이 클럽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치키닝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프로처럼 이 헤드를 멋있게 던질 수 없느냐.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말 또 열심히 했었던 동작 체중 이동. 제가 사실 드라이버 거리가 굉장히 짧았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 거리가 짧으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리를 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항상 고민 속에 살았었죠. 그러다가 체중 이동이다. 또 한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사진을 보는데 너무 멋있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펴주면서 왼쪽으로 쭉 체중을 이렇게 옮겨주면서 뭔가 역동적이고 클럽을 뭔가 팡 던지는 듯한 이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체중을 백스윙에서 백스윙 탑에서 왼쪽으로 옮겨야 거리가 나는구나. 오른쪽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옮기면서 치게 되죠. 그런데 이것 역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괜찮았네요. 아니 근데 체중은 다 왼쪽으로 확 실어야 거리가 당연히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왼쪽으로 실어야지 멀리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체중을 이동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백스윙을 갔다가 내가 내려올 때 왼쪽에 축이 탁 잡히면서 오른쪽에 힘을 탁 실어주는 역할을 이제 왼쪽은 축 오른쪽에서는 힘을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중이 이동이 돼야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체중 이동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한 번에 백스윙에서 한 번에 체중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결국에는 이 동작은 내가 한 발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나 똑같은 동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두 동작은 아마 많은 골퍼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팔, 팔로우스루를 쭉 내가 펴는 것이 아니고 체중 이동을 내가 의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스피드를 방해하게 되고 클럽을 휘두를 수가 없어서 비거리가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